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기계 안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비파괴 검사, 그리고 진동, 그리고 소음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기계는 기계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계라 그러면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방어장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노트나 아니면 연습장에 쭉 적어놓으시고요. 아가목 등이 교과로 연습을 하는 거 있었죠. 적어놓으시고 그 각각의 방어장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든다면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방어장치가 안전기였습니다. 그럼 안전기가 무슨 역할을 했더라요? 역화방지와 역류방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기에 나왔을 때 그 아세틸렌과 가스집합 용접장치 단원에서 우리는 뭘 중요하게 배웠을까요?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은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시더라도 그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방어장치의 종류만 써놓고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같으면 안전기가 나왔습니다. 또 안전기의 역할이 나왔죠. 역화영류방지. 그러면 안전기를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쥐관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분기관마다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발생기실과 용기 사이에 설치한다든가 설치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아세틸렌에서는 아세틸렌 가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 범위, 연소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발생기를 전용의 발생기실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발생기실의 설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그 발생기실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뭐가 있더라? 우리 필기시업에서는 초로 수치 위주로 나오니까 그렇죠? 1.5, 1.5, 1.5, 1.16분의 1. 기억나시죠? 1.5m는 뭡니까? 띄워야 되는 거고 간격을. 1.5mm는 출입문의 두께였고요. 그 다음에 3m는 화기와의 거리였고 그 다음 배기통을 올릴 때는 바닥면적의 1분의 16 이상의 크기를 갖는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 동합금이 70% 이상인 것은 쓸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쭉 정리를 해가시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일목요연하게 안전관리론과 그 다음에 기계에 관련된 내용을 접목해서 딱 정리를 하면요. 공부를 하는 재미도 느끼시고 아 내가 이제 공부가 다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기억이 나지 않겠죠? 공부를 아직 덜 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기 뭐가 있었더라? 연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프레스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또 복습하는 재미가 솔솔하게 듭니다. 자 기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를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전기 과목은 잘 아시다시피요. 일반적으로 과락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전기가 전략 과목이죠. 90점 이상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공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경력을 무시했을 경우 사업장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이 전기가 일반적으로 과락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화학도 그렇습니다마는 과락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전기 화학이 과락으로 나오는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과락 과목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과락만 딱 면하게 해주지 더 고득점을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0문제 중에서 40점을 받아야 되는데 40점은 결국 8개입니다. 그렇죠? 8개 맞으면 턱거리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과락에서요. 그러니까 8개, 9개, 10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과락 과목은. 그래서 10개 넘기기가 힘들면 우리가 과락 과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8개, 9개, 10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나옵니다. 나머지 문항수들은요. 안 나와도 되는 부분. 안 나와도 되는 부분. 또는 또 어려운 부분. 전기에 관한 법규에 관한 부분. 전기기사 쪽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그렇죠? 전기기사를 따서 오지 않는 한은.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공부합니다. 전략적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꼭 맞춰야 되는 8개를 집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핵심적인 사항만 공부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을요. 또 전략 과목에서 해서 이 과락의 점수를 메꿔줘서 전체 평균은 60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합격으로 갈 겁니다. 털림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양은 적습니다.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은 양이지만 정말 집중하셔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실수를 하나 했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점심 바짝 차리시고 하시고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전기 듣기만 해도 어려워. 제가 전기를 어렵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전혀 전기에 모르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감전부터 나옵니다. 전기 그러면 제일 큰 죄가 감전 아닙니까? 전기 만지다가 감전하면요. 감전이 왜 위험하냐? 감전이 됐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후유 장애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감전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기 그러면 감전. 이 감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이걸 전격이라고 합니다. 전기적인 충격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격과 감전은요.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감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받는 충격을 전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전은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정의고요. 전기가 내 몸을 통해 들어와서 내 몸이 찌릿하고 내 몸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걸 우리는 감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전 또는 전격적인 특징이 뭐냐? 사망률이 높습니다. 치명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생 동안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아픔이죠. 호흡, 정지, 심장, 마비, 근육, 수축 다 좋지 않은 겁니다. 또는 추락을 발생시키는 그런 2차 지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추락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호소 작업을 하다가 정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서 감전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져서 추락으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보호구 착용이라는 걸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감전의 위험요소 통증 경로별 위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우리는 뭡니까? 8개 이하로 내려갑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왼손에서 가슴으로 가는 거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신체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면요 발쪽으로 해서 지면으로 전류가 빠져나가는 경로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왼손으로 잡았을 때에는 발쪽으로 가면서 어디를 스쳐 지나가느냐 왼쪽 가슴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왼쪽 가슴에 심장이 치우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분이 아니라면 심장이 거의 인간은요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는 왼손보다 조금 더 간격을 두고 전류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왼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장을 스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스쳐 가기 때문에 바로 심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심실, 세동 전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 가슴이 가장 위험하다. 아직까지 위험도의 수치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빼고요. 위험한 순서부터 위험하지 않은 순서 나열하는 거 보기 4개가 나왔을 때 순서대로 위험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세요. 또는 가장 위험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걸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만 알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글자를 보고 막 외우시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왼손 가슴이잖아요. 왼손에서 가슴으로 위험하죠. 그 다음에 오른손 가슴이에요. 왼손 가슴, 오른손 가슴 그 다음 왼손에서 발로 빠지는 겁니다. 뭐 양발이니 어느 발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왼손 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왼손에서 발 그 다음 양손 발입니다. 왼손이 양손 그러면 왼손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양손 발 그 다음 왼손이 빠지면 오른손 발이 되겠죠. 오른손 발 여기까지가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먼저 1차적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왼손 가슴, 오른손 가슴, 왼손 발, 양손 발, 오른손 발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는요. 왼손에서 등으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등이 마지막입니다. 손에서 앉아있는 자리로 가는 거는 왼손 등하고 수치가 똑같은데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순서를 1차적으로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 등 왼손, 오른손, 오른손 등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코 외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보기에서 왼손 가슴만 딱 들어가 준다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왼손 가슴. 얼마나 찾기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왼손 가슴이 보기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를 우리가 알아두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기에너지에는 발열이 나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자, Q는 I제곱RT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줄은 I제곱RT다. 왜 제가 이렇게 쓰느냐면요. 모든 계산 문제에서 제가 기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계산 문제에서 단위를 모르고 공식을 알아두면 그거 서먹지 못합니다. 서먹어도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단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단위와 공식은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 안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위가 다른 단위를 주어지면 단위 환산을 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단위로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Q라는 것은 열량을 나타내고 또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우리 산업안전에서 줄이라는 단위로 구해내는 공식은 딱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뒤에 가시면요. 참고로 줄은 2분의 1 10의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이 두 가지만 줄로 계산해내는 것이고 참고로 이 줄은요. 어떤 단위와 같으냐? 칼로리와 단위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미터, 센티미터, 미리미터, 킬로미터 이러면 다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줄과 칼로리는요. 둘 다 열량을 나타내는 또는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칼로리로 주고 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줄로 계산을 해냈는데 답에 갔더니 칼로리로 보기가 나와 있어서 이걸 또 단위 환산을 해줘야만 값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과 칼로리는 같은 단위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줄은 i 제곱 rt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i는 전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r은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의 각각의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단위를 사용합니다. 암페어 단위. 저항의 단위는 오음의 단위를 사용하고요. 여기에서의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단위를 같이 알아두셔야 우리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출제자가 미리 암페어로 주어졌을 경우 문제에서요. 몇 미리 암페어이고 저항이 얼마다? 몇 시간, 몇 초 동안 흘렀다? 열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어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특히 전기에서 우리는 주로 전압과 저항옴과 전류 암페어 단위를 쓰는데 전압이나 저항은 이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전류의 아이를 나타내는 전류의 단위는요. 사용하는 것은 미리 암페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 전류는 우리 몸에 조금만 들어와도 아주 힘들어요. 즉 다시 말했어요. 7에서 8 미리 암페어면 코통의 한계 전류라고 그래요. 10에서 15 미리 암페어만 되면 마비의 한계 전류라고 그래요.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암페어 같으면 미리는 뭡니까? 1,001 암페어가 1,000 미리 암페어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치명적인데 이 단위를 써도 그죠. 이 단위를 잘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대부분의 전기 공식에 나오는 I 전류는요. 암페어 단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공식에서. 그리고 문제를 주어지거나 또는 계산을 해서 전류값으로 맞는 것은 했을 때 답안에 보면 거의 미리 암페어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키로옴이나 키로볼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실 세동 전류가 내 몸에 흘렀습니다. 심실 세동 전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심장이 위에는 심방이고 아래는 심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심방, 심실에가 방실방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심방으로 온몸을 돌아앉는 피가 들어가면요. 심실에서 다시 펌퍼질을 빵 한번 해주면은 심실에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피가 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심방이 평생 태어나서 죽었을 때까지 아주 규칙적인 박자를 맞춰가면서 펌퍼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펌퍼질을 하고 있는데 전류라는 놈이 들어와서 이 옆으로 쑥 지나가면요. 얘가 전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르르 떨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거 움직이는 거죠. 이걸 가늘게 움직인다 이래서 가늘 세자와 움직일 동자 써서 세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실이 세동했다고 해서 심실 세동 전류라고 그러고 이 심실 인류를 세동시킬 수 있는 전류가 흘렀다 하면 거의 치명적인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즉각적인 심장 마사지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실 세동 전류가 얼마냐면 교재 나오지만 루트 T분에 165mA입니다. 이게 심실 세동 전류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흐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초가 흘렀을 때는 165mA가 심실을 세동시킬 수 있는 전류 값이 되는 겁니다. 심실 세동 전류가 흘렀는데 그때 우리 신체의 저항이 500옴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럼 500옴이고 1초 동안 흘렀다 우리 몸에 얼마만한 열량이 발생했는지 계산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심실 세동 전류가 165mA다. 집어 넣어야 되겠죠. 공식에다가 그죠.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가 암페어 단위라고 했잖아요. 공식에서는. 그러면 이 미리 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미리 암페어가 약분되어야 되고 암페어가 나와야 되죠. 큰 값인 1암페어는 1000m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해준 값이 I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암페어 단위로 여기서 원하는 단위로 바꾸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재에서는 이 모양이 좀 보기가 안 좋고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 놓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삼성 이렇게 딱 써 놓죠. 이 얘기가 뭡니까? 10의 삼성이면 뭡니까? 1하고 동그라미 3개라는 뜻이죠. 1000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삼성은요. 1하고 동그라미 3개 분의 1이라는 얘기죠. 역수. 10의 삼성 분의 1.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대신 이 10의 마이너스 삼성이라고 여기 딱 넣어놔도 아무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이 책 같은 데서는 보시면서 이 내용이 이것이구나. 단위 환산을 위해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인체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5000옴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5000옴인데요. 피부 저항만 해도 2500옴이에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고 최악의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저항이 남아 있느냐 하면 500옴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최악의 경우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저항값이 500옴이고요. 여기에 1초 동안 흘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3.6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하기 힘드시면 그냥 13.6이라고 암기해서 가가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라고 과거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출제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준비를 해오는 줄 눈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500옴이 아니라 저항값을 바꾸어 버립니다. 뭐 1500옴이다 2500옴이다 심실세동전류가 흘렀다.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열량 에너지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500옴일 때는 어쨌든 13.6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은데 계산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i제곱 rt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줄로 나왔는데 계산을 했는 게 13.6줄인데 보기에 1, 2, 3, 4를 들어갔더니 칼로리라고 해서 수치가 나와있더라. 그러면 칼로리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1칼로리가 몇 줄인 줄을 알아놔야 되죠. 1칼로리는 4.2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단위 환산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곱하기 짝대기에서 줄을 날리고 칼로리가 나오면 되는데 한 1칼로리가 4.2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하면 칼로리 단위로 바뀌게 되죠. 즉 13.6에서 4.2를 나누어주면 칼로리 단위가 나옵니다. 이걸 또 키로칼로리로 바꾸라. 그러면 칼로리를 다시 키로칼로리로 바꾸면 되죠. 1키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입니다. 키로는 다 1000이에요. 1키로미터는 1000미터가 되는 거죠. 1키로그램은 1000그레이밀. 이 단위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요. 충분히 단위 환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계산 문제라서 i제곱 rt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이건 어떨 때 써먹느냐. 조건이 전류 나오고 저항 나오고 시간 나왔을 때. 그때 이 공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전개에너지에 의한 가연물에 탄화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나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또 철제 빈도가 쑥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탄화된, 전기가 통해가지고 탄화된 목재의 착화 온도는요. 일반 착화 온도보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착화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180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통증 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류에 따른 인체의 열경이 뭐냐. 그러면 최소 감지 전류 해가지고 내가 전기가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값이냐. 1mA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한계 전류. 내가 아프지만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 전류는 7에서 8mA입니다. 마비가 되는 한계 전류는요. 10에서 15mA입니다. 그 다음에 심실, 세동 전류는 앞에서 잠깐 미리 말씀드렸지만 루트 T분의 165mA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통전 전류 값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실, 세동 전류도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이 60Hz 교류, 성인, 남자 이것도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통상 실험을 할 때는 60Hz,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직류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직류는요. 한 선에 아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가 갑니다. 두 선을 동시에 잡지 않는 한은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류가 왜 위험하냐. 한 선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기 때문에 한 선만 잡고 나는 감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직류에 비해서는요. 교류가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느낄 수 있는 거 1. 고통 7에서 8, 마비 10에서 15, 그 다음에 심실, 세동. 심실이 가늘게 떨려서 사람이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갑. 심실, 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mA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두실 거군요. 최근에 와서 이 이론이 지금 우리 산업안전회의 출제부에서는 이 이론을 그리고 이 수치를 가장 많이 써왔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약간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론들은 실험을 하거나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른 수치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값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실험을 했더니 나는 이렇게 나왔더라. 그럼 그게 맞는 거죠. 당신이 실험하니 당신은 이렇게 나왔구나. 다 존중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통의 한계 전류가 이 1mA니까 1에서 8 또는 1에서 10, 5에서 1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한계 전류가 예를 들어서 5에서 20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왜? 충복되어 버리니까요.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5에서 10이나 5에서 8이나 2에서 8이나 2에서 10이나 그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은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출제부에서 이 이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교재에 보니까 다른 이론을 인용하는 그런 교재도 제가 보긴 봤는데 아직은 아마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수 전류와 불수 전류가 나옵니다. 가수 전류는요. 내가 전선에 접촉이 됐을 때 내 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가수 전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탈 가능 전류. 그런데 내가 전선을 잡았는데 내 힘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남이 와서 떼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불수 전류라고 그러고 이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 불능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속하게 옆에 있는 분들이 조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 보도상에서 그런 재해를 덜 아마 봤을 겁니다. 컨베이어나 이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전류가 세 가지고 불수 전류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딱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빨리 어떤 조치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수 전류는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데 그 값이 얼마냐? 10에서 15mA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에서 15mA.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다음 중에서 가수 전류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보기로 7에서 8mA도 나왔고 10에서 15mA가 나왔는데 가수 전류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험치신 분들이 이걸 답안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가 됐던 카페나 이런 쪽에 보면 문제가 됐던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에피소드인데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현재 가수 전류뢰가 7에서 8mA라는 자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한 뭡니까? 실험을 해서 그 학자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나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시험 문제는 출제가 안 되면 제일 좋습니다. 논란이 될 거리는 아예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분이 자료에 서로 논의를 했는데 보니까 카페에 댓글이 달고 이러났는데 보니까 서점에 가서 산업안전기사 이 교재를 또 다 찾아가지고 이걸 봤더라고요. 이론을. 그런데 그중에 내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 동일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걸로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으로 넣어놨었습니다. 그때 가수 전류를.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 저도. 해필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돼 있으면 좋은데 저만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의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최종 답안에서요. 그냥 가수 전류는 10에서 15mA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출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은 10에서 15mA로 보시면 돼요. 저도 이런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그래프나 이렇게 실험을 하신 분이 내놓은 논문 자료를 보고 저는 그냥 이 내용이 가수 전류값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료에 보면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한 이론 중에서는 마비의 한계 전류값이 해당된다라는 말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신뢰가 가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마비의 한계, 저, 뭐야 가수 전류는요. 10에서 15mA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논란은 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한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면퇴 전에요. 불수 전류는 이제 가수 전류를 넘었으면 불수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심실, 세동 전류가 나옵니다. 수분 이내에 사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장마사지나 인공호흡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계산 공식은 앞에서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180원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범위를 잡아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65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3성이 들어간 것은 뭡니까? 미리암피어를 암피어로 바꿔주는 단위 환산 때문에 들어간 걸 아시면 되죠. 이 I값의 제곱 곱하기 저항 500옴의 T는 1초로 했을 때 13.6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용주파수 60Hz입니다.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60Hz. 심장의 중추를 통과하는 전류량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망하는 경로가 사망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망하느냐 하는 종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심장의 중추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흉부 수축으로 인한 질식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수축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중축으로 흘러 호흡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장애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인체에 대한 감전의 영향은요. 근육의 수축, 심실, 제동 이런 게 있고 생체 조직을 파괴, 소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전에는 인체상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만한 것은요. 일단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하루 낮고 광성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피부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설명이 나오면 광성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피박탈은요. 인체 표피가 벗겨진다는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잘 안 내겠죠. 이 말이 들어가면 표피박탈이니까 바로. 전문은요. 회백색 또는 불근색의 수지상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류반점은요. 회백색의 반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전성 괴양은 괴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결국은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뭡니까? 전문과, 노과, 광성, 벼락. 이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빈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후순위로 미뤄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설비 및 기기 쪽은 대부분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형이라는 전기의 관련 법규에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출제 기준에 있고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내용을 몇 가지는 추려서 넣습니다만 사실은 공부할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통과하겠습니다. 자, 꽂음 접속기 및 설치 및 사용 시 준수 사항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요. 꽂음 접속기이기 때문에 방수형을 쓴다든지 땀, 저전선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감전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잠금장치가 있는 건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옥래절로의 대지전압. 여기서부터는 보시면 주로 전압의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압 수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산업안전 쪽에서는요. 전압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150V, 300V, 400V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 수치를 150V, 300V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여기도 보시면 300V, 150V, 300V, 400V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런 전압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흥행장도 400V입니다. 자, 6번은 그 중에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아크를 발생하는, 즉 불꽃이죠. 불꽃을 발생하는 기구. 예를 들면 교류 아크 용접기라는 게 있는데요. 용접기를 딱 갖다 대면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게 아크, 불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꽃이 발생하는 어떤 기계, 기구, 설비들은 뭡니까? 점화시킬 수 있는 이 불꽃이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연성,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기극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기극을 시키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목재, 벽 또는 천정, 기타. 목재나 벽, 천정이 전부 다 가연성 물질 아닙니까? 이런 가연성 물체로부터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 슬비는 얼마만큼 띄워야 되느냐? 고압용은 1m를 띄우고 특고압용은 2m를 띄웁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고압용은 1m, 특고압용은 2m를 띄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불꽃을 발생시키는 전기 슬비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고압은 1m, 특고압은 2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 문제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폐기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전기를 끄고 키는 게 개폐기 아닙니까? 연다, 닫는다는 개념이죠. 열고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다. 열고 닫는다. 개방. 이거 좀 알고 갈까요? 앞으로 쓰는 용어 중에서 개방, 개로, 같은 말이고요. 폐로. 앞으로는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여러분, 개방, 개로라는 말이 전기를 끊는 걸까요? 전기를 넣는 걸까요? 전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불이 꺼지게 하는 겁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도 뭡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요. 왜 개로 개방이라는 말을 쓰는지, 폐로라는 말을 쓰는지 그 원리를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십니다. 전기 회로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회로도를 이렇게 잘 그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구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압입니다. 전압이 뭡니까? 우리 간단한 전기의 기초는 알고 갑시다. 전압은 전류가 흘러가도록 미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류가 우리에게 감전을 일으키는데 전류가 선을 따라와가 나를 감전시키는데 이 전류라는 애는 전압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설명할 때 보면 호수 안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듭니다. 호수 안에 물이 있는데 이 호수가 평평한 데 놓여 있으면 이 물은 호수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호수를 이렇게 한쪽에서 덜어주면 높이가 생기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높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압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딱 가해지니까 물이라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전압이 없어져 버리면 이 물은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압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우리 몸을 감전시키는 원인 중에서 요인이 1차적 요인이 있고 2차적 요인이 있는데 전압은 2차적 요인에 들어가요. 전압 자체가 우리한테 위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전압은 전류를 보내가지고 전류가 우리에게 감전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차적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류고 전압은 2차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 여기서 전류를 딱 내보내면요. 선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 스위치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개폐기죠. 그죠?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개방되어 있죠? 이 방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개방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개방 또는 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는 딱 갇혀버립니다. 안에 이 방 안에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앞으로 전기에서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쓸 건데 앞으로 전기에서 폐로라는 말이 나오면 아 전기가 연결됐다. 방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개방, 개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전기가 끊어졌다. 방에 불이 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개폐기라는 거는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이제 개 또는 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스위치를 우리는 개폐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 중에서 문제를 잘 다루는 거는 잘 없습니다. 주상유입 개폐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반드시 개폐 표시를 한다든지 접지사고 차단, 전주의 설치 이런 간단한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나오는 달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달로기는 개폐기 중에서 아주 좀 특이한 개폐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출제 빈도도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개폐기가 충전된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끊고 정확하게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비전공자로 생각하고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공부하려니까 어려워서 어렵게 공부했는 걸 쉽게 그냥 풀어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안전에서는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폐기는 전기를 흐르는 상태에서 끊어주거나 다시 또 연결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로기라는 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와 무부하라는 건 제가 기계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부하라는 건 부하에 전류가 힘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부하는 뭡니까? 힘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데 페달을 밟아가 내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 부하 상태예요. 그런데 좀 달리다가 편편한 도로로 가니까 내가 페달을 안 밟습니다. 또는 밟아도요. 겉 돌아갑니다. 다리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자전거는 가져오죠. 탄력을 받아서. 이런 상태는 우리가 무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하 상태에서 하는데 이 달로기라는 거는 무부하. 무부하에서 개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주 특이하죠. 그럼 왜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 하느냐 하면 달로기는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류 차단이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얘가 차단기를 차단을 해버리면요. 달로기를 쉽게 얘기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흐르면 부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다른 차단기가 전류를 끊어줘야 되겠죠. 차단기를 끊어가지고 지금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개방시켜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기가 끊어졌을 때 그때 달로기를 다시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되고 그래야만 사고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앞에 차단기가 전류를 끊었는데 또 뭐하러 끊느냐 뒤에 달로기는. 중기관 통하면 감전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어떨 경우에 달로기를 사용하느냐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고압이 있고 이 고압을 다시 저압으로 바꾸어주는 고압과 저압이 같이 있는. 혼촉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가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한전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전압이 와서 가정이나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다시 다운시켜주는 변압기죠. 이런 곳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달로기를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단기만 딱 끊어가 전류만 딱 끊어놓으면 이 고압 때문에 쉽게 해서 다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 자체도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달로기다. 그렇다 해서 전압을 끊는 거다 하면 그것도 정확한 해석은 또 아닙니다. 이해하실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달로기를 끊었을 경우에는 달로기를 개방시켰을 경우에는 전압 자체도 걸리지 않아서 전류를 밀어주지를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로 부하 전류의 개폐는 할 수 없다는 거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달로기 사용할 때는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앞에서 차단기를 먼저 끊어주고 달로기를 조작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차단기를 괴로한 후에 끊어야 됩니다. 차단기를 괴로한 후에 끊는다는 말은 괴로나 개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괴로가 내나 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쓰기 싫어서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면 달로기를 넣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넣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달로기를 먼저 넣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 달로기를 먼저 연결시켜 놓고 패로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차단기를 패로해야 전류가 안전하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차단기를 먼저 패로시켜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부하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달로기를 또 패로를 시켜버리면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넣을 때는 차단기를 패로하기 전에 패로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달로기를 먼저 패로하고 차단기를 패로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연결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달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개방을 시킬 때는 개로를 할 때는 뭡니까? 차단기를 먼저 개로하고 끊어주고 그러면 여기는 무부하가 되겠죠. 그때 달로기를 개방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패로할 때 다시 넣어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무부하 상태거든요. 항상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하면 돼요. 무부하일 때 얘를 먼저 조작하고 그다음에 차단기를 딱 패로시키면 전류가 딱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인트럭 장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초보자가요. 저기 가서 전기 차단기 좀 내려라. 작업 좀 해야 되겠다.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점검하고. 예 알겠습니다. 갔더니만 달로기가 있어요. 그런데 달로기가 일반 개폐기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리라 그러네. 그냥 내려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차단, 개방을 시키면 뭡니까? 부하 상태에서 개방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다가 표지판을 써놓던지 뭡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바보가 와서 조작을 해도 절대로 달로기를 먼저 조작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풀프루프 개념에서. 그런 방법이 뭡니까? 인트럭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달로기가 개방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연결을 시켜놓는 거죠. 내가 모르고 내리더라도 이게 왜 개방이 안 되는 거야? 봤더니 차단기를 개방 안 했네. 얘를 개방해놓고 하니까 개방이 되네. 이렇게 딱 해놓는 걸 인트럭 장치를 하죠. 연동 장치랍니다. 우리 안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달로기는 개폐기 중에서도 우리 산업 안전에서의 시험 문제로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과전류 차단기는 말 그대로 전류가 과다하게 흘렀을 경우에 차단되는 게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든가 누전이 발생했다든가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차단기가 작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종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과거의 문제가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호가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빈도가 낮아요.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내용도 마찬가지 출제 빈도로 봐서는 아주 낮거나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실 때 한번 정리하십시오. 유입 차단기와 차단기 작동 순서가 나오는데 달로기와 유입 차단기의 순서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주 나온 건 아닌데 항상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순서를 보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OCB가 뭐냐 하면 이게 유입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DS가 달로기입니다. 앞에 있는 DS도 달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달로기 조작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개방할 때에는 차단기를 먼저 조작을 해줘야 되죠. 개방, 개방. 차단하는 게 개방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유입 차단기를 먼저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무브화 상태가 되고 무브화 상태가 됐을 때 3번과 1번으로 가면서 달로기를 조작하면 되죠. 그러면 투입할 때는요. 투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폐로가 되겠죠. 이거는 폐로. 폐로 같은 말입니다. 폐로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단기를 먼저 폐로하면 큰일 나겠죠. 얘를 먼저 연결하게 되면, 투입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부화 상태가 되고 그때 달로기는 절대로 조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폐로 할 때는 3번을 먼저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을 먼저 조작하고 마지막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차단기를 투입하면 됩니다. 폐로하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투입 순서와 차단 순서를 달로기 조작 순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이패스.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넣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휴전은요. 과전류가 흐를 경우, 우리가 잘 알죠.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 전류의 열 작용에 의해서 용단, 녹아내리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거는 뭡니까? 페일 쉐이프의 기능상의 분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페이시브에 해당됩니다. 휴제가 딱 끊어지면서 전체를 다 아웃시켜서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전이나 화재 사고를 방지해주는 거죠. 자, 과전류인 용단.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정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류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크게 잘 다루지는 않은데 주로 통형 휴제 정도. 통형, 통 안에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통형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포장 유저는 말 그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보호 개정기도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누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누전됐으면 누전 차단기가 작동해야 되겠죠. 누전된 것을 누전 차단기가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정기라는 걸 거쳐서 차단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정기가 이상 현상을 감지해서 차단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과부하 개정기에서는 설로 과부하 및 단락 검출용으로 쓰이는 개정기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 내용들. 단락도는 과부하, 보호용은 과전류. 그 다음에 모선 보호용으로 쓰이는 것은 전압 자동 개정기. 그 다음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이는 것은 자동 개정기. 이 정도 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되고 조금 더 보실 분은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요. 저항이 0.25민 도치에 11폐의 전류가 1분간 흘렀을 경우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입니까? 열량이란 말이나 에너지라는 말은 같다 그랬죠. 그죠? 열량이 뭡니까? 여러분들 슈퍼나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요. 과자나 음식물이나 사면은 그 뒤쪽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열량 보시는 분들 있죠. 열량 얼마. 이걸 먹으면 얼마만한 열이 생깁니다. 열량은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입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량은 에너지 같은 단위로 보시면 되고 칼로리, 줄 같은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칼로리이기 때문에 줄로 계산해내는 것은 i제곱 rt 그리고 1분의 1 cv제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지금 10암페어라는 i 전류값이 나와 있고 0.25라는 저항값이 나와 있고 1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을 물었고 칼로리를 물었으니까 일단 줄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값 대입하면 됩니다. 10암페어네. 그렇죠? 참 감사하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암페어로 잘 안 주어집니다. 다 미리암페어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미리암페어를 다시 암페어로 단위환산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10암페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0.2라 그랬고 곱하기 시간이 1분인데 60초 주의하셔야 되죠. 초 단위니까. 그렇죠? 60을 해주면 바로 줄값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암산도 제가 됩니다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1200이 나오네요. 그러면 1200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칼로리로 물었으니까 칼로리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곱하기 곱작곱칭요. 자, 1칼로리가 4.2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칼로리 단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4.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85.7이니까 286이 있나요? 285.7, 288이겠네요. 288. 이만큼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 칼로리 여기에서의 소수점 단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아주 미묘하게 287, 288, 289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사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288 칼로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인체의 통증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손에서 가슴이 제일 위험하죠? 오른손 가슴, 왼손 발이죠. 그 다음에 양손 발이고 오른손 발입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왼손 등, 왼손에서 오른손, 오른손 등 이런 순서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왼손 가슴이 없습니다. 여기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오른손 가슴이겠죠? 오른손 가슴이 있네요. 3번이다. 그렇죠?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그랬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오른손 가슴 다음에 간다면 오른손 가슴, 왼손 발이 되겠죠? 왼손 발 없네요. 그 다음 오른손 발, 여기 가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가면 오른손 발 그 다음에 오른손 발 다음에 왼손 등으로 가죠? 왼손 등 그 다음에 왼손 등으로 갔으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갑니다. 아, 왼손 오른손 있네요.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른손 등이 가장 덜 위험하죠. 오른손에서 등 쪽으로 가는 게. 자, 이렇게 순서를 답만 아시지 마시고 다음에 보기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하나를 풀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달지엘의 심실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과의 관계식에 의하면 인체 전격식의 통전 시간이 4초였을 때 심실세동 전류의 크기는 약 몇 mA인가 했는데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mA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T값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네, 4초. 그러면 루트 4분의 165m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4는 계산을 루트 치고 4회가 치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 나옵니다. 그렇죠?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165 나누기 이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82.5. 82.5니까 83. 보시면 됩니다. 83. 그렇죠? 83. 다른 거 계산 문제는 혹시나 그렇죠? 혹시나 뭔가 함정이 있을까 봐 겁나요. 그렇죠? 일단 mA와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단위 환산 또 없고요. 그렇죠? 상용주파수 60mA의 교류. 성인 남자의 경우에 고통 한계 전류로 가장 알맞습니다. 고통의 한계 전류니까 7에서 8. 혹시나 다른 문제가 나오면 5에서 8, 5에서 10, 이 정도. 2에서 8, 2에서 10 이런 거 융통성 있게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7에서 8mA로 나와 있는 거죠. 10에서 15mA 하면 마비의 한계 전류이면서 이게 뭡니까? 가수 전류값이 되겠다. 그렇죠? 자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탈 가능 전류가 되죠. 그렇죠? 1mA는요? 1mA는 최소 감지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심실제동은 루터티븐에 165고요. 그 다음.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폐리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동작 시 아크가 발생. 아크, 굉장히 문제 복잡하게 냈네요. 그렇죠?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정기타. 가연성 물질.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죠?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설비를 가연성 물질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느냐. 고압용은 1m, 특고압용은 2m였죠. 답을 찾아볼까요? 고압용은 1m, 특별고압용은 2m 이상.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6번. 달로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달로기라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부하가 아니라 무부하 상태에서. 무부하라는 말을 찾으면 되죠. 과부하가 아니고요. 무부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부하, 무부하 전류의, 선류의 개폐. 이렇게 하면 달로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전기 첫 시간이었습니다. 할만 하시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에 관한 기초이론을 봤었고요. 인체에 전류가 통하는 경로. 그렇죠? 경로가 위험한 게 순위별로 했는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왼손 가슴부터 해서 오른손 가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체에 미치는 것은 최소 감지 전류가 1mA. 그 다음에 고통은 7에서 8mA. 그 다음에 마비 한계 전류는요. 10에서 15mA. 심실제동은 루트티븐에 165mA.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로기에 관련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부하 상태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열량 또는 에너지를 계산해내는 공식이 있었는데 i제곱 rt로 계산합니다. 특히 전류가 암페어 단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열량이나 에너지는요. 줄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칼로리와 단위와 같기 때문에 단위 환산하는 거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정기할 만합니다. 갈수록 못해 의료인 거 별로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